4시 30분의 저녁이고요. 댄스 클라스 5시 30분. 오늘은 컨템포러리 춤인데 6시 30분은 여자들밥, 홀라 클라스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뉴머를, 남자가 달래요. 남자가 달래요? 남자가 달래요? 남자들은 남자가 달래요. 남자들은 원할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 Wolff. 피터스입니다. 피터스입니다. He is 28 years old. 28. And he is married. What was your name? Janna. She works at the cafe. And he staffs the School of Biblical Studies here on campus. It is one of the hardest Bible courses there are. It is one of the hardest Bible courses there are. It is one of the hardest Bible courses there are. The 열방대학 is one of the hardest Bible courses there are. The 열방대학 is one of the hardest Bible courses there are. The most difficult Bible courses there are. I believe you read the Bible five times in nine months. I believe you read the Bible five times in nine months. 9개월 동안의 성경을 오독해야 돼요. Yeah. So he is just going to bless us and invite us into how to read the word and whatever else you want to know. Oh! Oh! So today he is going to be able to read the Bibl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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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한번 기도를 할까요? 하느님 아버지 네이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다가가는 그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핫브리지를 축복해주는 그의 마음을 축복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오늘 전달하는 모든 말들이 주의 성령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는 모두에게 좋은 땅이 되어서 그가 뿌리는 씨앗들이 우리 마음판에 정말 생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SBS 스태프이고요. 제가 여기 코나 오기 전에는 몬테나라는 도시에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가르쳐 왔고요. 그리고 오늘이 처음 통역과 함께 가르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새로운 도전입니다. 제나라는 부인이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 둘 있습니다. 에멘트하고 잭인데요. 에멘트하고 잭인데요. 에멘트하고 잭인데요. 에멘트하고 잭인데요. 에멘트하고 잭인데요. 에멘트라고 하는 애는 6살이고요. 굉장히 총명한 아이입니다. 에멘트하고 잭은 작은 조각이에요. 에멘트하고 잭은 아주 어린이인데 굉장히 귀여워요. They love living here. We love being here with YWAM. 저는 열망대학 그리고 YWAM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SBS를 했고요. 제 생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애가 있고 가족이 있어서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에도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SBS 전에 목사였는데요. 제가 목회를 할 때 문제에 부딪히게 됐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단상에서 성경을 가르쳤지만 내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았다라는 걸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SBS라는 학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한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YWAM 캠퍼스에 계시기 때문에 이 캠퍼스는 이 캠퍼스는 이 캠퍼스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여기 오셨으면 아마 엔드 바이블 퍼버리티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엔드 잘 모르는 건가요? 그게 이제 로렌이 시작한 거니까 성경이 없는 곳, 결식증, 성경 책을 온 세상에 다 분배하자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냐면 여기에 설립하신 로렌 커닝헴 목사님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성경이 없는 곳이 너무나 많아서 성경을 전세계에 보급해야겠다라는 목표를 또 한 번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급하는 나라로 가서 성경을 보급을 하는데 그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조차도 성경을 많이 안 읽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학교에 있는 저로서는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DTS 학교는 찾아다니면서 제가 성경 수업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들으셨죠? 배우셨죠? 네. 왜냐하면 그게 오늘 저의 강의하고 굉장히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평생 배워야 되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책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굉장히 신기한 음성을 듣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그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렸는데 성전에서 같이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죠. 사무엘이.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이제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내가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자꾸 엘리 제사장한테 오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이 애리 제사장이 돌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기다려라 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그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한밤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 내가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전화하면 죽어 그랬을 겁니다. 제 아들 잭은 세 살인데요 밤에 자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제가 잠 잘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잠 잘 자는데 이제 부모가 되니까 굉장히 귀가 밝아졌어요. 그래서 한밤중에도 애들이 하는 소리는 다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잭이 한밤중에 물 먹고 싶어요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죠.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가서 물 주고 다시 또 잠자로 갑니다. 그리고 5분 뒤에 5분 뒤에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I'll go downstairs and I'll turn the bathroom line on for him and then I'll go back to sleep. 그럼 또 한밤중에 제가 내려가서 화장실 불 켜고 화장실에서 일 고기하고 그 다음에 또 데려다 줍니다. 5분 뒤에 I want water. 그럼 또 좀 있다가 또 물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죠. 잠자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It's lots of fun. 재밌습니다. But if I wo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I heard somebody you know saying something and I thought it was Jack and I went to him and Jack said no it wasn't me it was God. But when it comes to hearing the voice of God many times we can think that it has to be like this audible voice that we hear in our heads.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And we can think well if I don't hear God's actual voice in my head or in my heart maybe I'm doing something wrong.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또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실제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이브하고 얘기하는 그런 대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그런 꿈을 꿨죠. 그리고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서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예언서 자체가 하나님이 그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적혀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성경의 인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까?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내 믿음이 약한가? 내 기도가 약한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들어야 하는 건가? 내가 더 열심히 들어야 하는 건가? 그런데 차이점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늘날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뭔가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님 잘 아시죠? 우리는 말씀이 있고요. 그 성경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없었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이 성경 책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제가 목사로 있을 때 어떤 젊은 사람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뭐였냐면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이런 미대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상담하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성경 책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직접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정말 믿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앞에 제 앞에 나타나셔서 제에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서 그냥 저를 격려하는 말씀을 직접 하신다면 제가 훨씬 더 격려를 잘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서 제가 좌절을 많이 하죠. 제가 그날 제 사무실로 찾아온 그 청년에게 한 말은 뭐냐면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성경의 인물들 구약에 있었던 인물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 우리 성경 안에 다 적혀 있는 거죠. 2 Timothy 3.16 says that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그래서 디모델 후서를 보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어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우리 앞에 성경책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그 모든 천지의 모든 만물들이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얘기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어쨌든 말한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전체 성경의 얘기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얘기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성경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이 성경 책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있거나 어떤 좌절감을 겪어서 격려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여호수화를 보내신 거예요. 여호수화서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도 그 제자들은 사실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듣고 나서 굉장히 두려워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게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님도 없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 지금 현재 DTS에 온 학생들이라든지 YM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는 두려움이죠. 그들도 그들의 집을 떠났고요. 그리고 그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생활들을 떠나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한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집을 떠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경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이렇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인내해야 할 상황이 되거나 또는 위로나 소망이 필요할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될지 놀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음성을 들으려면 도대체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어떤 소리인지 우리가 또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고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을 환하게 하고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제가 YWAM 지금 여기 코나 베이스에 오기 전에 저는 YWAM 우크라이나 베이스에 먼저 가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는 인구의 반 이상이 우크라이나 말을 쓰지만 또 반 이상은 러시아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냐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동네의 사람들이 사실 러시아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었어요. And they do things differently there. When you want to go buy some milk in Ukraine, you don't find milk in a jug or in a carton or anything like that. You find milk in a plastic bag.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얼마나 다르냐면 우유를 사려고 하면 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종이광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통에 우리는 주로 우유를 팔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비닐봉지에 우유를 팝니다. And so one of our roommates came home on one day with this little like milk bag and said this is milk. We put milk in bags here, I guess.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누가 이렇게 비닐봉지에 우유를 담아가지고 자 이게 우유다 그러면서 저에게 줬어요. And so I thought if I needed to go to the store and buy milk, I would just look for the bags that looked like the one that he brought home. 그래서 제가 아 다음번에 내가 우유를 사러 가면 이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우유를 찾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And at this point I couldn't read the language and so I went to the store and I bought a bag that looked like the same kind of bag that he brought home. And I poured a bunch of it on my cereal a little more. Okay.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트에 가가지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사줬던 것처럼 비슷하게 생긴 그 미닐 봉지 안에 들었던 그 흰색 액체가 들어있는 비슷하게 생긴 걸 제가 이제 사 갖고 와서 시리얼을 넣고 이제 그걸 부어서 우유처럼 마셨는데요. And it turns out it wasn't milk at all. It was the stuff called kefir. And a lot of people drink a beer now. I think it's nasty. But they drink it because it's healthy and it's good for you. But if you haven't had it, it's like liquid yogurt but not good yogurt. And so I had to learn how to read the word milk in Russian so that I knew not to buy kefir because of the cereal.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읽는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아 적어도 우유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어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And so I would just go through the grocery store and I would just try to memorize the language and I would just read everything that I could that was in Russian. I would just read and read and read and read. 그래서 저는 이제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읽으면서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And eventually we learned the alphabet and we knew what was milk and what was not milk. 그래서 러시아어로 알파벳을 배워서 그래서 이제 milk라는 단어도 알게 되고 우유가 아닌 것과 우유인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The other way we would learn is we would just sit and listen the conversations that people were having in Russian. 그리고 또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제가 썼던 방법은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대화를 옆에서 계속 듣는 거였어요. And after a few months we got to the point where I mean we couldn't speak the language fluently but we knew what was going on at least. 그래서 몇 달 뒤에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대충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We didn't have any formal training, we didn't have anybody instruct us how to speak Russian. We just got to that point because we were reading and we were listening. 저희는 어떤 학교가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언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그 말씀을 계속 읽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걸 말씀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내 생각이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럼 우리는 또 다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언어를 번역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역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처지 않으세요. 통역이 없다면 어떻게 들으실지 상상해 가시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는.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를 들었는데 그게 성경말씀하고는 반대되는 얘기라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라고 하나님 탓을 할 수 없어요. For example, I love pop-tarts. My favorite snack in the entire world. Pop-tarts. 저는 tart-tart라고 하는 과자를 간식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And so if I say, well, God wants me to be happy, so I'm going to go to Walmart and I'm just going to steal all the pop-tarts that I can fit under my jacket or something like that.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난 그냥 월마트 가서 pop-tarts를 훔쳐가지고 내 옷 속에 갖고 나와야지 라고 한다면 Obviously his word has told me that stealing is wrong. 그렇다면 사실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훔치는 것은 나쁜 거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Like I mentioned in the beginning, SBS, The School of biblical studies is a lot of hard work.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연구학교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는 학교예요. And so I'll have some of my students come to me that maybe they didn't finish an assignment or they didn't do a very good job with it.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숙제를 다 못한다거나 아니면 잘 하지 못했을 때 저한테 찾아옵니다. And I'll ask them, well, you know, what's going on? Why didn't you finish this assignment? Why didn't you give your best effort to this assignment?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너 왜 이렇게 최선을 다 하지 못했냐? 왜 다 끝내지 못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And sometimes someone will say, well, you know, I prayed about it. And I felt like God said it was okay to not finish the assignment. 그러면 어떤 친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저한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And I mean, maybe every once in a while God will tell someone that, but most of the time I don't buy that. I feel kind of like you're just being lazy. I mean, God told you to come and do SBS, right?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학생들에게 너는 SBS에 와서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잖아요. So why would God tell you to come and do SBS, and then you get here, and you just don't do SBS?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학생을 SBS로 불렀는데, 왜 하나님을 SBS로 불러놓고서는 SBS 공부를 하지 않게 하실까? 그거는 앞뒤가 안 봤잖아요. I mean, God told us in Colossians that we're supposed to do everything to the best of our ability, as if we were doing it for Him and not for people. And I say this because a lot of people in the world have done some very harmful and wrong things because they claim that God was telling them to do it.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사실은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잘못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충분히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참된 일을 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두 번, 세 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다 같이 칠할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찾아보자. 거나 한 번 읽어봐. 가은이가 한 번 읽어봐. 4장 14절 ech자要 C. 어 여러분들은 확보하게 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에 익숙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친근하게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미래입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들이 사는 그 시대의 세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는 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다 속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마치 양날을 뭐라 그러지? 양날을 양날의 고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갔는데 칼을 갖고 오는 걸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 남자애들 둘이 싸울 때 만약 한 명이 준비가 안 돼 뭐라고 얘기해요. 잠깐만,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검이 없다고 해서 타임아웃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전쟁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검을 놓고 왔다고 적군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에 갈 때는 검도 칼도 가지고 가야 되지만 또 어떻게 칼을 쓰는 지도 알아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칼을 졌는데 다른 쪽을 져가지고 날카로운 쪽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을 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쟁에 가는데 칼을 들고 있는데 그냥 아구잡이로 휘두르고만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이 좋다면 한두 명은 쳐 죽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적군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마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아군을 찌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이 검을 갖고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다치게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성경을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1독을 해보신 분 한 번 손들어 보세요. 1독 이상. add-on. If you have it, that's okay because I had it when I was your age. 여러분들이 만약 아직까지 1독을 못 했자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의 나이때 다 읽지 못했어요. But something we just have to practice applying ourselves at, is really important.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정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이제 10시도 안 되지만 저는 여전히 피곤합니다. 제가 아이가 생기면 내가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은 아침형 인간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는 아이들이에요. 가장 어린 잭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앞의 아이 뜨기도 전에 저는 우리 아이의 목소리를 먼저 듣게 되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걸 아침에 하길 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그래서 5.30, 6시, 아침에 제가 잭이 말해요. 제가 바나나가 싶어요. 5시만 6시에요. 바나나 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들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냥 말해요. 가서 바나나 네가 갖고 와라. 그리고 한 30분 뒤에는 진짜 제멋은 아침을 먹고 싶다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아이들한테 아침을 찾아주죠. 그러나 저는 절대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저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제가 묵상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아마 제가 하루 종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제가 아침형 인간이 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은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제가 하루 종일 하는데요. 그렇지만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제가 하루 종일 정말 공부하는데 많은 힘든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훈련의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을 제가 하고자 마음을 먹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몬테나에 있는 청소년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큰 방에 탁구 테이블도 있고 TV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 도구들도 있고 그런 큰 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비디오 게임에 미쳐있었습니다. I was a huge nerd. A huge nerd. 완전 저는 또라 이런 느낌입니다. And that's okay. 괜찮아요. But in this youth room, a lot of kids would come after school and they would play video games, sometimes for hours. 제가 거기 있어서 보니까 초등학교나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 거기에 와서 이제 미디어 게임을 하는 걸 제가 몇 시간 동안이나 미디어 게임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One of the games that they played for hours and hours and hours and hours was this game called Halo. You guys?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제일 좋아해서 몇 시간 동안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Halo? H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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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o라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Yeah. All the guys's in. That's right. Yeah. And so I've tried to play with some of these students and I would just get completely annihilated in this game. They were so good at it. 근데 제가 이제 걔네들하고 그렇게 어울리려고, 제가 그 게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걔네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디 숨을지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날 공격할지도 잘 알아서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 일할 때, 아마 그 헤일로 게임의 다음 버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youth center에서 헤일로 4가 출시되었을 때, 우리가 그날 헤일로 4를 가지고 토너먼트 게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전에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서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우리는 헤일로 4가 출시되는 날 밤에 토너먼트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미 애들은 아침에 그걸 사서 게임을 몇 시간 해보고 훈련을 받고 온 거죠. 그래서 저녁에 게임을 하러 왔을 때, 이미 애들은 12시간 정도 게임을 한 상태였고, 아침부터 새벽에 줄 서서, 걔네들은 다 게임을 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들 학교가 안가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큰 회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이 그것에 적응을 한 거죠. 그들이 계속 그걸 적용해 본 거죠. 게임에. 그리고 그들은 그 비디오 게임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임을 주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책감을 느끼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도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SBS라는 학교에 온 게 정말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 학교를 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지만 그게 어떤 음성인지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만큼 충분히 읽거나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어릅니다.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저보다 굉장히 어릅니다. 어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닥 어린 나이는 또 아니죠.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TBS라는 스쿨과 SBS에 대한 홍보를 하고 떠나보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DBS나 SBS 스쿨을 하고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이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앞날은 굉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 이것만큼 이 삶에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 때 저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저에게 그 나이 때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읽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학교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해가 다가기 전에 2017년도 안에 여러분들이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읽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더 빨리 끝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빨리 읽으면 또 두 번째 이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만이 딱 앉아서 성경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면 3일만에 읽독이 가능해요. 저희는 1년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는 1년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 아내가 내일 모테나로 일이 있어서 이제 가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 아내가 모테나에서 한 1년 정도 있을 거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떠나기 전에 저한테 편지 한 장을 놓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편지가 100페이지 정도 되는 편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아내가 남겨준 그 100페이지짜리 편지를 보면서 아 내가 그거 나중에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1년 동안 다 있을 거니까 하루에 한 장 한 페이지씩 읽고 그녀가 오기 전에 내가 다 읽지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아마도 그녀가 떠난 그날 당장 그 편지를 한 20번을 읽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고등학교 때 만났죠. 그리고 저희는 고등학교에서 사귈 때 제 아내가 일주일 정도 멕시코로 교회에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굉장히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엄청 서로 보고 싶어했는데요. 그리고 그녀가 떠나기 전에 제 아내가 매일매일 읽을 수 있도록 편지를 일별로 읽고 써놓고 갔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녀가 남긴 편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보고 싶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몬테나로 떠난다고 해도 그냥 야 좀 좋은 거 사고와 이정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승해냈구나 이제는 이런 기쁨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싶었어요.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나는 아내의 글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편지를 남기신 거예요. 가끔 아내가 없을 때,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저는 그 아내가 써준 편지를 읽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 뭐 이런 거 정해놓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캠프 끝나고 나면 DTS를 하시고요. DTS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SBS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찾고 찾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읽지 않기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수님과 함께 앉아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that. Everything you said was so amazing. Thank you. We prepared a Starbucks gift card. Doesn't that make the Bible seem a bit easier to understand? Yeah. It's not really like this thick book full of boring stories. he's not really like this thick book full of boring stories. he knows the fact that it's the breath of God makes me really sad. This is really the drinking therefore that it's the breath of God makes me really sad. 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Before Nate leaves, would anybody like to volunteer to come and pray for him and pray for his family and just bless him? 여러분들, 떠나시기 전에 자원에서 네이트의 가정과 네이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 You can pray in Korean. 한국어로 하시면 됩니다. 자원, 고전! Volunteer? Anybody? Volunteer. 해봅시다. Who's brave? Who's brave? We gotta practice praying for people. 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Yeah! Wow, so brave. Thank you. 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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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뜨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Nate 선생님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해진 기분을 느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음성을 잘 못 듣는 아이들도 많고, 아주 취해지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네이트 선생님도 안 되시며 있으시고, 부인도 있으시는데, 행복한 과정을 잘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보다 더 뛰어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더 훌륭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